안녕하세요 평화된 남자 신성조 인사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한 일주일 전쯤에 예정했던 컨텐츠에요 좀 길게 테스트 할 수 밖에 없어서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거냐면 Z690 메인보드 그 중에서 아수스보드 품질을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이 될겁니다 어떤식으로요 일단 12900K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보드에서 i9이 전력장 해제하더라도 무리없이 돌아가는가 한번 확인해보고요 전원부 온도 센서로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열화상 온도계로도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과연 얼마까지 오버클럭이 되는지 동일한 메모리를 옮기면서 오버클럭 해보면서 비교를 해볼거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비 구성은 과연 좀 괜찮은지 이런거 비교해주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메인보드 사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거고요 당장에는 아수스보드 5종 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도 추가해드릴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음 아참 아수스보드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아수스보드는 1200호를 같이 지원해줍니다 1700 아닌 1200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구형쿨러를 호환해서 쓸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당장 바이오스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수스보드 쓰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걸 우선으로 찍게 되었다는 점 미리 공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보드는 프라임 P 아수스의 제일 밑에 있는 보드죠 거기에 터프 플러스, 프라임 A, 스틱스 A 까지는 차근차근 얘네들 등급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스틱스 A부터 그 위에 뭐 스틱스 F, E 이런거는 사실 굳이 확인을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맞잖아요 요 밑에서도 충분히 비교가 되면은 위의 등급은 당연히 그냥 된다고 봐야되는거에요 위에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펙스 정도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아펙스 까지 총 5종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는 DDR4하고 DDR5는 이제 따로 보시는게 맞을거에요 둘이 올라가는 수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기가바이트 보드 2종 정도와 아니면 Z590 구형보드 2종을 제가 추가해놔서 비교 대상으로 쓰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제가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죠 제가 테스트한 내용은 요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프라임 P 보드 기준을 한번 보죠 일단 옆에 카메라로 실제로 이 보드가 구동하는 것을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를 통해서 CPU 패키지 온도와 그리고 VR, VCC는 전원부 온도, 센서 기준 온도를 확인했고요 거기에 클럭이 좌화가 없는지 옆에 띄어서 확인을 했고 CPU 종류를 볼 수 있게 하드웨어 인포를 올려놨습니다 사용한 테스트 툴은 프라임 95를 이용했는데 프라임 95 AVX1을 온 했을 때는 대부분의 렌더링 인코딩 프로그램과 비슷한 부하를 줘요 그리고 AVX2를 했을 때는 인텔에서 얘기했던 우리 12900K 전력제한 해제하고 최대 부하로 갉으면 한 240에서 50 정도 나올 거다 라는 그 수치만큼 맥시멈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표기한 수치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줬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성조는 프라임 95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부하를 줬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인텔이 저기까지 전력 쓴다는데 거기까지 땡겨 쓸 수 있는 만큼 올려서 확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자동차가 200km까지 나갈 수 있는데 고속도에서는 120km 밖에 안 밟잖아 그러니까 120km까지만 딱 멀쩡한지 확인하고 끝내 이거 아니죠 200km까지 나가면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200km까지 땡겨놓고 테스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뭐 여러가지 환경 조건이 있어서 실력 온도가 더 높거나 쿨러가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가지 실행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은 부하로 테스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테스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센서가 하드웨어 임포서신 분은 알겠지만 오류를 보일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전원부 온도센서 VR, VCC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보이시죠 열화상 온도계로 맥시모 온도, 민 온도 눌러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는 한 번만 테스트한 게 아니고 처음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중간쯤에 시간상 한 7분쯤 되는 구간에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끝내기 전에 12분에서 13분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온도를 맥시멈 값을 확인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센서와 실제 온도가 일치하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동안 꾸준히 클럭이 내려가지 않는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동일 메모리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이거거든요 이게 아마 킹그룹 익스트림일 거에요 3700짜리 이거 가지고 동일한 램타 거기에 동일한 클럭을 넣어서 과연 들어가는가 TN5로 간단히 테스트 통과되는지 확인했는데 이거 최대치가 얼망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버할 때는 제가 오버한 것보다는 뭐 1,200 정도 맨컨의 문제 혹은 메모리 문제로 낮게 돼 갈 수는 있지만 서로 비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다 같은 램으로 오버했는데 좀 더 들어가는 건 분명히 그 보드가 오버가 잘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나름 여러분한테 확실히 사용할 때 어떤 보드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에서 테스트하는 거 이 값을 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외형 정도는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프라임 P부터 볼게요 아주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라임 P는 방열판이 상당히 커요 이전 세대 터프랑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맞죠 방열판 두께도 상당합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분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여기 SIC-654라고 적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ASP2100 컨트롤러 사용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상단 말고 좌측으로 봤을 때도 SIC-654를 써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 MOSFET은 50A급의 출력을 보이는 MOSFET이에요 드라이버 MOSFET이고요 거기다 페이지 형태는 확실하게 다 뜯고 확인했을 때 이런 테스트기를 찍어보면 라인이 다 물려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려있는 애들이 동일한 부분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보면 되는데 코어 부분에 전력 공급하는 게 MOSFET 총 개수가 14개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GT 내장 그래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게 하나 있었고 거기다 또 밑에 엔채널 MOSFET 두 페이지 정도가 나눠져서 나머지 엉코어 부분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 플러스 1 플러스 2 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기 찍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총 14개의 MOSFET이 50A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7페이지 듀얼 아웃풋 형태입니다 그러면 총 출련량은 700 정도가 되겠죠 쭉 내려갔을 때 렌칩셋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RTL8125BG 이런 식으로 리얼텍 2.5GHz 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좀 더 내려가면 사운드 칩셋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LC897이라고 금지 마크에 적혀있죠 이거 확대한 겁니다 꽂게 사운드 칩은 좀 옛날 구형을 쓰는데 사실 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별다르게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M.2 연결 부위는 이번에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게 아니지 저번에도 사용했던 건데 킥클립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나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이라인 레베니까 이런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그 옵션을 넣지 않는 것 같아요 M.2 방열판 한 개 정도는 갖고 있고요 일단 프라임 피 외형은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터프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일단 터프로 보면 M.2 방열판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 M.2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 킥? 클립을 지원해주네요 터프부터 지원해주다 보면 됩니다 얘는 나사가 필요 없어요 무나사 방식입니다 어떻게 장착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칩에서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윈도우 설치할 때 어떤 건지 확인했는데 A1897 얘도 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랜은 리어텍 랜에서 인텔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터프가 프라임 피 보다는 윗등급의 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인텔란하고 리어테란하고 2.5기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더 높은 걸 사용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모듈은 AS201 사용한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와이파이 6 교육을 지원하는 그리고 좌측에 모습에 쓴 AIC 659를 썼습니다 659는 스펙상 80A급을 출력해줍니다 상단에도 똑같은 SIC 659 쓴 거 보입니다 SSP2100 컨트롤러 그대로 사용했고요 백프로 보면은 USB 포트가 다 합쳐왔자 프라임 피는 6개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8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출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그래픽에 HDMI 하고 DP 지원을 하고요 전원부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얘도 코어 부분에 14개의 MOSFET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언코어 부분 여기의 GT 내장그래픽 녹색어치향과 내장그래픽 쪽에 할당되는 거예요 총 14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MOSFET이 50A가 아니고 80A니까 총출력량이 다르겠죠 총출력량은 1120이 됩니다 80 곱하기 14에서 방열판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두께적으로 약간 더 두꺼운가 싶을 정도로 터프하고 아까 프라임 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 맞죠 약간 큰 차이는 아닌데 딱 봤을 때 이 부분에 절곡이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약간 더 많은 두께를 많이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터프가 조금 더 방열판이 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터프는 딱 봤을 때 전원부는 확실하게 프라임 피 보다 높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도 조금 조금 차이나요 이런 킥 클립이나 아니면 엠다트 방열판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 니어텔레는 안 쓰고 인텔레는 썼다든지 뭐 그 정도 그리고 방열판을 조금 더 두껍게 채용했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사운드 칩셋이 897인건 좀 아쉽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나온지 16년도 넘은 좀 옛날 사운드 칩셋이기 때문에 이게 그 897이 800CG 변종이거든요 딱히 좋은 칩셋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A 보겠습니다 프라임 A 같은 경우에는 음 한번 봅시다 일단 MOSFET은 상단에 643 SIC 643이라서 60A 그거 썼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은 음 토프랑 거의 비슷한 구조가 가지고 있네요 광출력에다가 8개 USB 포트 DP HDMI 좌측에도 SIC 643은 썼습니다 똑같은거 사용했고 인텔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 칩셋은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맨 밑에 있는 프라임 핏 빼고는 다 위에 가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뭔지 확인이 안되지만 서포트웨어로 확인했을 때 S120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열판이 좀 작아졌어요 잘 구분이 안되실텐데 제가 토프랑 같이 비교해주면 알거에요 토프는 두께감이 좀 있죠 얘도 두께감 좀 있는데요 아니죠 요쪽 폭 넓이랑 요쪽 폭 넓이랑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아무래도 좀 작아요 위아래도 폭이 좀 작고 좌우로도 좀 작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얘가 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방열판이 덮인 형태라서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단 방열판 보면 대충 감이 올거에요 여기 상단 방열판이 작게 보이죠 얘는 되게 확대해서 크게 보이는데도 요 사이즈 밖에 안되는거야 그게 큰 문제인가요 이따가 보면 알게 될겁니다 어쨌든 얘는 요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고 요 위에 방열판이 요만큼 올라옵니다 그다보니 아무래도 방열판 사이즈는 좀 작다는거 전원부 형태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어 부분에 할당된 요 빨간색 부분이 14개였잖아요 얘는 2개가 더 붙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총 16개를 가지고 있고요 8페이지의 듀얼 아웃풋 방식입니다 GT가 또 1페이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언커어 부분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때 ASP-2100이라고 매나 똑같은 컨트롤러로 사용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프하고 똑같이 엔더트 방열판은 크게 2개가 있고 그리고 킥클립을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사 방식으로 엔더트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은 스틱스 A 보죠 스틱스 A는 방열판이 보시면 쭉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 플라스틱 덮게 이쁘게 붙어있는 이 하얀색이 붙어있는거고 밑에 방열판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2개 동시에 떨어지고 터프하고 방열판 사이즈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즈 형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페이지 듀얼 아웃풋이고 16개 MOSFET을 코어에 할당합니다 나머지 부분 중요한거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사용한 MOSFET이 저 프라임 A나 프라임 P급의 60, 50짜리 이런게 아니라 터프에서 사용했던 80짜리 있습니다 그다보니 출력량 자체가 아까 터프가 1120이라고 했지 얘는 160 더 붙으니까 1280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1280A급을 커브를 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659라는게 보입니다 상단이든 측면이든 그리고 후면 봤을때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개 9개 10개 총 10개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맞죠? 2개 더 많죠? 거기다 광출력은 눈에 안보이는데 와이파이도 있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도 있고요 시모스 클리어 버튼도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할 수 있게 HDMI나 DP도 있고요 분명히 고급보드라는게 후면에서 티가 팍 나네요 거기다가 얘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PCIe 퀵 버튼인데 요게 여러분 손가락이 잘 안들어 가잖아 두꺼운 그래프를 꽂으면 이거 탈착하려고 할때 요거 눌러서 빼는 걸쇠 부분에 손가락이 안들어가요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쏙 내려갑니다 일단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다 인텔레는 썼고 밑에 내려가면 사운드 칠샷도 신형인 ALC4080을 쓰고 사운드덱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외형적으로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여러가지 옵션도 빠지지않고 들어가있는 고급보드인게 눈에 티가 나네요 마지막으로 아펙스 보겠습니다 아펙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전원부만 집중을 해서 보죠 RAA-10540을 씁니다 105A급 출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 붉은색을 칠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24개가 있어요 GT 부분은 없습니다 얘는 내장그래픽 출력 자체가 안되요 전원부 안 가지고 있어요 언코어 부분하고 코어 부분 전력 공급만 하고 보면 탄탈캡 같은 거 SP캡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24 곱하기 12페이지 듀얼 아웃풋이 될 거고 105A가 될 거거든요 총 출력량이 2520이네요 어마어마하죠 후면은 USB 포트 그냥 봐도 10개에다가 구향 방식인 PS2 방식에 USB나 아 USB이잖아 마우스 키보드도 지원하고 바이오스 리셋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파이 광출력 뭐 다 지원하네요 후면 딱 봐도 얘는 비싼 티가 나죠 그리고 얘는 방열판이 D급자 형태가 되어 있고 중간에 히트파이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열판 두께도 상당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아 진짜 고급보드라는 게 눈에 팍팍 느껴져요 위에 아머도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왠형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엠다트 킥클립도 있고 그리고 PCIe 킥스위치도 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 칩셋 ALC4080 신형 쓰고 사운드백도 따로 지원해주고요 어... 고급보드인 것 같긴 해요 저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지금 잡고 설명하는게 잘 봐요 이거 이거 우리가 눌러야지 그래프 카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프 카드 장착되어 있으면 손가락이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래프 카드 위에 백플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버튼 눌러볼게요 버튼 두니까 자동으로 내려가죠 이게 직접 써보시면은 고급의 그래프 카드와 함께 얼마나 편리한 옵션이라든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엠다트 장착할 때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늘 나사를 박아야 되잖아 근데 나사 필요 없이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킥클립이란 걸 지원해줍니다 자세히 보면은 보이신가요? 여기서 손으로 살짝 누르면은 닦이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보이죠? 하여튼 요런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외형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표를 한번 볼게요 실제 테스트 한거 자 제가 아까 보여줬는대로 MOSFET 기준으로 봤을 때 7페이지 14 7페이지 14 8페이지 16 8페이지 16 10페이지 24 이런 식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비싼 제품일수록 페이지 형태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출력량이 가격이랑 꼭 일치하진 않아요 터프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A 보다 저렴한데 보시다시피 1000W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1120A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700 프라임 A 같은 경우도 겨우 960밖에 안 돼요 겨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충분하긴 합니다 스틱스 정도 돼야 확실하게 상급보드처럼 돈을 좀 더 투자한 만큼 전원부가 좋아지겠죠 여긴 1280 그럼 마시무스가 짱짱맨이겠네요 얘는 뭐 아펙스는 2000이 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사실 2000은 좀 오버한 것 같긴 해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 쓸 일이 없을텐데 이게 2500을 당겨 쓰려면은 듀얼 파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질소 냉각을 해가지고 극한에 오버클럭 해야 2000은 인근 갈까? 그래도 2000은 인근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과하게 박혀있는게 아펙스고 이 밑에들은 그냥 등급 나누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박았다 정도로 생각될 겁니다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한놈만 좀 높습니다 아펙스만 좀 높았는데 이건 아마 얘가 테스트 한번 잘못해서 내가 두 번 테스트하면서 기본적으로 박렬판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지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2차 한 7분 정도 갈궜을 때는 51도, 44도, 46도, 44도, 46도로 음 터프하고 스트레스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이 프라임 A랑 아펙스 프라임 P가 아무래도 조금 온도가 높습니다 전원부도 부실하고 방열판도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 두껍지 않아요 프라임 A랑 프라임 P랑 방열판 두께가 비슷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12분, 13분을 갈궜을 때는 57도 아이 죄송합니다 자 좀 더 갈궜을 때 3차에서는 57도, 50도, 57도, 50도, 48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부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면은 아펙스가 가장 좋은 온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이 이거 터프 와이파이나 스틱스 정도가 될 거예요 프라임 시리즈 둘 다 온도가 제법 높게 나옵니다 소비 전량을 확인해 봤는데 음 소비 전량 프라임 P가 260 터프가 좀 낮아서 250 프라임 A도 한 260 정도 스틱스도 260 그리고 막시무스가 270 나오는데 여러분 착각하실 거예요 뭐지? 막시가 왜 이리 높지? 막시가 더 좋은 보는데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시가 전력 공급량 최대치가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용해 보면 CPU 성능이 약간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전기도 조금 더 먹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 오브 했을 때는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프라임 P? 이 놈이 터프하고 별 차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스틱스가 제일 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프라임이랑 스틱스 A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는 오버 수치를 보여줬어요 프라임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4100에서 부팅되고 안정화는 4000에서 볼 수 있었고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4200까지 부팅이 됐어요 그런데 안정화는 똑같이 4000에서 봤는데 터프는 4200이 부팅이 되고 4100도 안정화를 볼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터프가 가장 오버가 잘 됐어요 프라임 A 같은 경우에는 DDR5을 썼기 때문에 뭐 DDR4랑 다르게 훨씬 높게 되죠 기어가 2대1로 바뀌면서 스틱 그 맥시무스 아펙스 같은 경우 프라임 A보다 당연히 잘 될 거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프라임 A하고 오버클럭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 내 메모리 한계점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2400쯤 그래서 보드를 좋은 거 써도 더 안 올라갔던 거죠 이거는 이제 어느 보드가 좋은지 확인하기 힘든데 요 밑에 스틱스 A부터 프라임 P까지 사이에 있는 보드는 이상하게 터프가 오버클럭이 좀 잘 됐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 온도 같은 경우는 55, 51, 63, 54, 51도 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전원부 제가 이 온도를 찍은 온도랑 별 차이가 안 나요 3도 4도 6도 1도 2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뭐 조금씩 차이는 나긴 하지만 일단 센서 온도하고 그리고 전원부 실제 젠 온도하고 비슷하게 비율적으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마이너스로 얘네들 5차값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편리한 PCIe 킥버튼은 스틱스 A 버튼을 지원합니다 스틱스 라인업 전 라인업이랑 로그 막시무스 라인업 전 라인업이 PCIe 킥버튼을 지원해주고요 킥클립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P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다 지원이 됩니다 문화사방식 M.2 고정 킥클립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하고 터프가 구형 칩셋 897을 쓰고 있고 프라임 A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금 구형 칩셋이긴 한데 그래도 위의 등급 칩셋을 쓰고 있고 그리고 스틱스 A부터는 다 최근에 나온 칩셋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네넷은 다 똑같이 2.5G가 되니까 리얼텍, 인터넷은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리얼텍이나 인터넷은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일단 이게 12900K를 썼는데도 57도에서 전원 본도가 멈췄다는 것은 프라임 P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12900K를 전력 제한 해제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 할 정도로 전원버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용용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거기다가 메모리 오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오늘따라 긴급 전환 문자가 많이 나오네요 자 비다이 메모리 튜닝 메모리 CL14에 3200짜리 쓰시면 여러분 램 오버 4000까지 보통 될 거고 전원보도 OK에 12900K까지 커버 가능하고 와이파이 제품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선택 정도가 될 거 같고요 프라임 P는 터프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가 프라임 시리즈보다 소폭 잘 되는 데다가 전원버 온도가 더 낮고 거기다가 이정도 전원버 출련량을 가지고 있으면 12900K도 살짝 오버클럭이 가능한 수준의 메인보드입니다 거기다 엔더트 키 클립도 있어서 분명히 프라임 P 보다는 좀 더 위급에 있는 보드입니다 다만 ALC 897이라는 사운드 칩이 아무래도 구형 칩살이 약간 변종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라서 단가를 아낀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거 한 점만 빼면 터프에서는 솔직히 얘가 입대할 게 없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충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가 진짜 아쉽네요 프라임 A 같은 경우에는 돈값 못해요 DDR5 보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램 값이 좀 비싸게 들어가고 그게 터프보다 약간 낮은 출력량의 전원분을 가지고 있고 방열판도 면적이 좀 더 작아가지고 온도도 터프보다 높게 나옵니다 실제 테스트 했을 때 그냥 DDR5용 입문 화이트보드 짤 때나 쓸 것 같은데 사실 품질이 좋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죠 PCIe 킥버튼도 지원 안하고 터프랑 동일한 킥클릭만 지원을 합니다 사운드는 약간 더 좋은 거 쓰고 있긴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장점이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면은 얘들 4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스틱스 A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기준 DDR4 램 전용 보드에서는 고급 보드에요 전원부도 뭐 튼실하죠 다른거랑 비교해서 튼실하고 온도도 다른거랑 비교해서 분명히 착하고 거기다가 PCIe 킥버튼 엔더트 킥클립 사운드 랜 외형 어느가나 빠지지 않는 보드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거의 5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좀 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막시 아펙스인데요 아펙스야 뭐 여기서 최고겠지 전원본도 최고일거고 전원부 페이지도 출력량이 최고일거고 모스팟 제일 좋은거 썼고 뭐 PCIe 킥버튼이나 킥클립 다 있는데다가 고급 사운드랑 덱도 지원해주고 인텔랜에다가 막 진짜 짱짱하게 다 넣어줬는데 이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너무 과합니다 2520A급의 전원부는 질소 드리브어서 극오버할때나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부가티 사는 느낌이야 부가티 밟을때가 어딨어 400kg 난다고 해도 400kg 밟을때가 없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가격도 아 부가티스를 씁니다 100만원 CPU보다 비싸 98만 8천원이요 하여튼 이건 좀 과한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스 5종보드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송지호님은 어떤거 쓸거 같아요 어 난 일단 웬만해서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i7 쓰든 i5 쓰든 i9 쓰든 프라임 P 정도에서 멈출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거 쓰고 싶고 오버클럭 하고싶다 싶으면 터프정도에서 멈출거 같습니다 딱 요정도에서 골랐을거 같아요 충분한 전원부 가지고있어요 이정도만 해도 근데 혹시나 난 예산이 좀 넉넉하고 외형도 신경쓰고 거기다 좀 더 많은 옵션이 있는거 쓰고싶다 싶으면 스티익스 A 까지 솔직히 말해서 프라임 A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아펙스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 요정도 까지 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편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수스 보드만 했다고 여러분 좀 궁금해할까봐 제가 킥바 보드 목록을 살짝 만들어봤는데 기가바이트가 페이지 숫자만 보면은 어 이거 뭐 30만원도 안하는데 16페이지네 30만원 초인데 16페이지네 이렇게 생각할텐데 자 60암페어 급에 16개 960 밖에 안되죠 뭔 얘기냐면은 터프랑 비교하면 적어 추정량이 아 근데 이게 터프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 뭐 그건 인정할게요 그러면 어회를 안 볼게요 이게 와이파이 모듈이 들어가 있는거 생각하면 어회를 하고 사실 터프하고 비교하는게 맞거든요 그럼 둘이 전원부는요 터프가 페이지 두개 적은데요 아니 뭐 두개 적지만 어쨌든 총출량은 똑같잖아요 모스페스 모스페스 좀 더 위에급 써서 맞죠 근데다가 전원부 온도는 터프가 조금 더 착해요 방열판 자체가 좀 더 크거든요 근데 램오버에서 문제가 있어요 얘는 4100까지 올라가는거 내가 봤는데 기가바이트 보드가 지금 게임의 엑스든 어회리든 바이오스에 버그가 있는데 37600을 넘기면은 부팅이 잘 안되요 이게 4000을 찍기가 어려워요 요 부분은 좀 에러더라구요 물론 사운드는 터프보다 좋은거 썼어 리얼텔렌은 뭐 인텔렌하고 별채 없으니까 넘어갔고 총평가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격적으로는 기가바이트 어회리랑 터프는 동급이라 보면 돼요 와이파이 있고 없고 차이 정도로 돈이 나린다 보면 돼 뭐 아수스 브랜드 이미지 생각하면은 나름 괜찮은거죠 가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엠다트 킥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쿨러 호환이 아수스 쪽이 폭넓기 때문에 뭐 서로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칩시다 아니 뭐가 비등비등한데요 방금 아수스가 더 좋다 그랬어요 기가바이트는 암어를 좀 이쁘게 씌워놨거든 엔다트 슬롯도 많고 그래서 서로 비슷하다 쳐 근데 램오버에서 500이 차이나 아 성전님 사운드는 기가바이트 더 좋은데요 나는 사운드 이거 솔직히 체감이 잘 안되는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운드가 약간 처지더라도 램오버를 우선 선택하겠습니다 왜? 램오버는 체감이 돼 그래서 내가 총평가를 내자면은 기가바가 램오버 문제 때문에 나라면은 이거 게이미엑스 쓸 바에 프라임피 쓰고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 쓸 바에 터프를 씁니다 물론 분명히 기가바이트도 충분히 12900K까지 커버가 되고 사운드를 조금 더 좋은거 썼으니까 가성비 좋게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그분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램오버 안한다 쳤을때는 기가바이트 보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저처럼 기본적으로 램오버를 하고 하는 유저는 게이밍을 아주 중시하는 유저는 아수스 보드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쿨라 호환수 좋다는거 하나만으로도 아수스 보드를 선택한 의미는 있어요 다만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아수스 관계자분들 프라임피랑 터프플러스 지금 품절인거 알아요 잘 팔리는거 아는데 여기서 만원에서 만원천원 정도만 더 까졌으면 경쟁사하고 비교했을때 충분히 더 메리트있는 제품이 되고 더 추출할만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번의 문제니까 저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좀 하더라구요 Z690 보드가 평균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다 나도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완전 똑같이 생각했는데 약간의 이유가 있다는건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라임 Z590P 위에 프라임 Z60P랑 똑같은 라인업 얘가 처음 출시했을때 가격이 26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90, 590이 출시할까 기준은 3만원 차이야 근데 전원부가 얘는 600이고 얘는 700이죠 방열판도 좀 더 커졌고 그다보니 어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레모보다 좀 더 잘되고 뭐 Z590보다 Z690이 발전한 제품 맞아요 터프다 마찬가지입니다 터프다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출시가 기준을 봤을때 4만원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전원부가 700암패급에서 1120암패급으로 대폭 상향이 됐어요 MOSFET이 정말 좋은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방열파 온도도 풀로드 I9 풀로드 기준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MOSFET 좋은거 써가지고 그다보 레모보다 좀 더 잘되고 약간 편의성도 좋아졌고요 그런거 생각하면은 어 얘네들이 돈이 이만큼 증가한게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도 이제 막상 이제 가격표를 보면은 마음은 안가죠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시키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데에 대한 이유는 있었던거 같습니다 분명히 보드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거 Z590표를 가져와서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여기에 있는 어떤 라인업도 뭐 Z590한테 비교해서 전원부가 구린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에이 뭐 전력을 더 쓰니까 더 상향시켜줬겠지 근데 실제로 12900K랑 11900K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플로드 기준으로 별반 차이가 안나요 근데 좀 더 강화시켰다는건 전원부 온도를 낮춰서 좀 더 높은 수명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오버할 때 약간 더 여유를 줄 수 있게 보드 품질을 강화시켰다 정도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스 메인보드 리뷰를 쫙 해드렸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살만할 것 같아요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양한 의견 여러분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자본 많아서 미안해요 아침에 찍어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본상에 클릭을гましょう 정답이 그거요 좀 합친 저апorama wir Jones Messenger 그사 gio 깍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